안녕하세요. 식마콕찌버즈로운 천지입니다. 참나리 계절이에요. 지금은 날이 한참 폈어요. 이제 끝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빨간색이에요. 하이브리드 교자 앞에서 빨간색을 만든 겁니다. 하이브리드 참나리라고 합니다. 주화가 조금 틀려요. 빨간색 참나리는 주화가 조금 여려요. 노랑이나 주황색 보다는 조금 색깔이 연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아 이건 원종 참나리에요. 키가 적어도 커요. 제가 키 한 180 정도 되는데 얘는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오래된 날이죠. 원종은 이렇게 생겼어요. 노랑색 참나리도 끝물입니다. 요번달 지나면 다 칠 것 같아요. 꽃이 역시 빨간색 하이브리드 참나리입니다. 금꽝의 다리도 이제 활짝 폈어요. 저번주부터 피기 시작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감상해 보세요. 껑의 다리 중에서는 그래도 아주 이쁜 편에 속하죠. 근데 금꽝의 다리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. 양지 반음지 음지 다 잘 자라는데 얘네는 병충해가 있어요. 어떤 거냐면 진딧물이 잘 끼기 때문에 요거 방제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. 금꽝의 다리나 껑의 다리는 대부분 다 진딧물이 잘 끼는 경향이 있어요. 이런 부분에는 나물로 먹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진딧물이 좋아하는 그런 종이에요. 금꽝의 다리입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